자아 아 나 이거 안 봤나? 아 잠깐만 나 벌써 10시네? 한번 여쭤봐야 돼 30분에 들어가서 괜찮을까요? 한번 여쭤봐야겠다 감사합니다 괜찮대요 응 땅바닥 구를꺼야 안돼 땅바닥 구르면 안돼 와우 파소바송 오 하는데 자막이 진짜 빨리 나오는게 대박이에요 자막이 진짜 빨리 나오는게 대박이에요 자막이 진짜 엄청 빨리 나오는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막이 진짜 엄청 빨리 나오는것 같아 갑라람스톤 언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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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리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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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이미 알아 자꾸 도망치지 마 No more Get out of my mind 완전 케이팝 노래 아예 아예 No 아예 아예 리뷰고매매 품격이 느껴지는 정보력 분석력 리액션 리뷰고매맨 비비고매 시끄리 아예 아예 스끄리 오예 아예 아우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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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롱 자막 초월 번역 진짜 지구를 번역하는 킹당 진짜 지구를 번역했다 진짜 지구를 번역했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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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스트리트 킵폼 톤 톤 와 와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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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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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근데 이게 또 조금의 코디가 있는게 질적이고 계속해서 넌 하루하나도 있고 그래서 예! 두번째 한번 볼게요 당연히 두번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더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겠어요? 와~~ 오케오케 나머지 궁금하시면 또 따로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죠? 킹해 킹해 어우 너무 재미있겠다